게임할래? 김포공왕 4행시? 어? 김포공왕 4행시? 어, 돌아가면서? 어, 휘현이부터. 아, 나부터. 너가 하자했을까. 자, 김. 홍광태. 뭐야? 어, 뭐? 포기해, 그 사람은 내가 찜했어. 아, 진짜. 공. 공상정. 아, 씨. 상. 공상정. 항상 나와 함께하자. 뭐야? 잠깐만. 아, 센스 있네. 잘하는데? 왜 이렇게 잘해? 센스 있다, 진짜 센스 있다. 오빠, 김포공왕. 아, 나 저거보다 못해. 오빠, 김포공왕. 힘들지. 한 번만 해줘요. 저거보다 잘할 자신이 없어. 뭘 저렇게 낳았는데. 이길 수가 없어. 이길 수가 없어. 한 번만 해줘요. 우리 그런 프로 아니야. 너무 부담스러워. 이길 수가 없어. 이길 수가 없어. 진짜 이길 수가 없어. 너무 잘했어. 이거 장원이야. 이건 어쩔 수 없어. 장원이야, 이건 못 이겨. 나를 죽이고 휘현을 더 띄우려고 그래? 레츠 고, 레츠 고. 동민 상정. 항상 나와 함께 하자. 뭐야? 잠깐만. 아니, 근데 센스 있었다. 미쳤다, 이거. 진짜 센스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고? 센스 있었다. 진짜 미쳤다, 이거. 나 안 할래, 사행이. 그래, 이거만 듣고 해야 돼. 우리 가자. 이길 수 없어. 이길 수 없어. 다른 걸로 해, 다른 걸로. 환승연애로, 사행이 씨. 환승연애? 환승을 할까요? 승리. 승리. 승리는 누가 할까요? 연. 연애는 제가 할게요. 에. 에? 하나도 안 이어지는 것 같은데. 애기야 가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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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우와. 우와. 애기야 가자. 광태 신통했는데. 오, 애기야 가자. 와. 애기야 가자. 저번에 광태 씨가 좀 설레법 하던데. 이건. 장난이라고 그러세요. 프라이데이. 프라이데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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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